자랑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어서 숙희에게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밖엔 행복한 일들이 많다면 짙은 절망 그 속에서 맴돌아난 새까만 밤도 견디는 방법이 많다면 네가 앉은 자리 따라오는 햇살로 넌 눈을 감으며 날이 늘어지게 좋다면서 넌 하얀 손등은 깨끗한 얼굴로 난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만 자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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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될 아 아 괜찮다면 공연 전에 오늘 공연에서 무슨 말을 하지? 저는 노래만큼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찾아오신 분들께 내어놓아 볼까 하다가 와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생긴 새로운 버릇이나 취미나 그런 것들이 없어? 아니면 좋아하는 거 없어?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길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엄청 크게 호흡을 막 으악 하고 온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한번 해보세요. 긴장에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이나마 했다는 어떤 위안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완전 쓸모없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다음 곡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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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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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